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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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보키에요 오늘은 델킷에 대차 한우소곱창 소곱창 염통까지 같이 먹어볼게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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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나물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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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드러워 저는 이렇게 으깨집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요 저는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뱃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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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오우 꼬리꼬리 밥도 마시멜로우 오이 콩나물 육즙 흡수 너무 맛있어 호로록! 양념장 탕후라이 팽이버섯 바삭바삭 고소한 고춧가루 수고하니 너무 맛있어요 고기 뼈는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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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첫번째 첫번째 너무 맛있다 제가너무 잘 먹으면 좋죠 오늘은 잘 먹었다가 저는 이 랍스타를 많이 먹었죠 저는 랍스타를 먹었다가 좀 더 먹었거든요 오늘은 랍스타를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랍스타를 먹었을 때 랍스타를 먹었으면 랍스타를 먹었어요 랍스타를 먹었을 때 랍스타를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오징어 고소한 고춧가루 오징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잘먹었습니다.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